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면 알아요 아 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아이 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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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어떻게 피해 씨발 아 진짜 미치겠네 점프하는게 낫구나 아 아 이게 점프하는데 와 뭐야 잡기도 있어? 잡기 뭔데 이거 씨발새끼 아 나 패턴도 모르고 잡았네 그냥 나중에 뭐 공략 동영상 같은거 보고 익혀야겠다 대충 대충 잡은건데 아 십트했나 아 아 변태새끼 아